유생의 미니깨야 오늘은 무선깨야 뭐지 이거? 어디서 익숙한데 이거? 웨어하우스 그렇죠 여기 있잖아 옆에 통로 벽에 너무 길어서 구멍을 중간에 두 개 추가해서 뚫어놨고 서든어택에 있는 웨어하우스라는 맵을 갖고 하고 총 게임이고요 2대2 팀전으로 할 거고 총은 하나만 선택해서 쓰는데 판마다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판이 짧아요 퀄리티가 괜찮은데? 여기가 나름 이 여기 긴장감존이거든요 긴장감존 여기 나갈 때 개무서움 맞아 헤라 딱 맞춰놓고 가서 눈 마주치면 먼저 끄는 사람이 이김 일단 유몽대 맞팍 해볼게요 거기부터 진영 정해주시죠 저희가 맞춰드림 저희 블루팀 먼저 하죠 블루팀이 어느 쪽이야? 여기가 블루팀 여기가 블루야? 여기가 블루팀이야 거기 들어가면 님들 여기 발판 있죠? 이거 팀 발판이거든요 팀 설정? 이거 밟아주셔야 되고 한 판당 지금 1분 30초 잡혀있거든요 한 판 동안은 총 한 종류만 써야 돼요 샷건, 라이플, 스나이퍼 오케이? 오케이 구멍도 하나만 골라서 가져가 그리고 이번에 헤드샷 비율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눈 위로 쌓아야지 헤드샷이에요 어우 높다 좀 빡세졌어요 전까지는 너무 쉬웠어 그냥 머리만 맞추면 다 헤드였거든 이거 타이머 정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싸우시면 안 돼요 간닷! 가자? 야 이거 옛날 생각보다 임성 정입니다 어어어어어 영웅 야 어떻게 했노? 야 어시스트도 있구나 이거 어시스트도 있어 야 순아 지린다 야 까비 야 순아 잘 쐈는데 방금? 헤드샷이었는데 헤드샷 어 나이스 야 나이스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유성이 어디에 있지? 야 동줌이었어 방금? 어? 아니야 저격총이었는데요? 어? 아 줌 하고 쏜거야? 어 아니요 줌 안하고 쐈는데요? 야 그니까 노줌이였네 어 노줌샷했지 야 나이스 야 라플이 좋은데? 야 여기가 순아가 어려워 꺾이는 데가 많아서 왜 이렇게 잘해 유서 총 우리 팀 맞아요? 오! 아니 안맞아요 야 나 전보한다 6초 남았다 6초 어? 야 방금 방금 잘 좀 해봐 어딨냐? 야 1 야 경기 끝났습니다 이러면 아 끝났다 이러면 킬 데스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와 유성 5킬했네 야 나 5킬했네 믿지? 진짜 우리가 어 얘 근데 팀킬은 1킬 밖에 차이 안난다 재밌는데 생각보다 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금본 웨어하우스 야 역시 웨어하우스는 갓맵이구나 진짜 밸런스가 진짜 잘 맞춰진 맵이라니까 시간은 어때요? 좀 늘려요? 아니면 이대로 가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 몇 초 정도 걸릴까요? 아예 1분 길게 하죠 지금 1분 30초니까 2분 30초로 갈까요 그러면? 네 총 바꿔도 돼요 지금 라운드 넘어가니까 나 이거 순아 한 번 맛 좀 볼까?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임워즈 시작! 시간 늘었어요 아까보다 자 어딨냐 얘네 샷건이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샷건인데 야 야 적당히 나이스 어딨냐 또 존버 중이지 야 왜 베이스 들어오는 건 안되지 아니요 이거 원래 이건 근본이라고 이거 맞아 베이스 들어가도 돼 베이스 들어가도 돼 이건 근본이라고 얘기고 맞아 웨어는 이게 근본이에요 맞지 리스폰킬 근본이라고 이거 맞아 맞아 리스폰킬 근본이야 리스폰킬 근본이지 리스폰킬이 근본이지 아아 라이플 맞았다 와 이거 안 죽어? 아 죽었구나 야 근데 웨어 순아 굴인데 순아치고 잘했다니까 우리 방금 그니까 어딨냐 아 뭐야 뭐야 총알이 안 나갔다 아 총알이 안 나고 왜 하사님 장전 안 한거 아니야 장전 장전 아 장전 안 했구나 아 죽으면 장전 한번 해줘야 되나요 이거 오우 오우 오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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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했어 럽샷 난거야 지금? 럽샷 났어 오 럽샷이야 야 구멍 위에 여기 옆에 구멍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우리 쪽 우리 으아아아 야아 야 야 야 나이스 문 어떻게 잡았어 위에서 쐈 대가리 와 어떻게 쐈어 야 노즈모를 그냥 쐈어 야 뭐야 유성 잘 쏴 앗 안되게 떨어졌다 시작권에게 잡아먹힐 야 올라가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박구멍 에잇 앗 안되 하하하하 있는데 꼬멍있어 앗 나이스 아이구 아아 좋아 아 이거 빡세 어 쉽지않는데 어 쉽지않아 어 놀라 어이 야야 야 잘 쏘는데 유성 어 어 어 얘왜 안나와 존반다 여기 여기 쪽 온다 어 화이킹 어 안돼 5킬 당한다 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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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1초 cows 깜 Dak 어 어어 어 오키 twists 오 어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네 저쪽이 이겼네 은근히 많이 땄구나 우리가 유성이 저격을 생각보다 더 엄청 잘 쐈어 유성이 눈이 바꿔도 돼요 지금 라운드 넘어가니까 자 가겠습니다 시작 이걸 뭐했길래 실실 못지? 자 간다 자 이번에 핸디캡 없이 간다 이번에 어? 와 어디야 하하하하하하 윙가봐 위 다같애 어어어어 다같애 봐주지 않는다 봐주지않는다 어디해보자 이발이야 얼굴 나왔어 어 뭐야 빠른데 아니 왜 안죽어 오우 럽샷 나이스 럽샷 자아 존버해 존버해 어 뭐야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야 이번에는 안좋아야지 확적う 흠ок적 흑 двух 그는 럽샷인가 럽샷 개많이난다 럽샷 낫네 야 얘네 다 샷건이냐 지금 물론이죠 항공헌 아안디에에에 꼬벅 저위에있었는데 방금? 안디에에에에 아이고 오케 그래 좋아 꼬벅 아 꼬벅야 내가 하드캐리하고있따 지금 좋아 좋아 우리 안나가 좋아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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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하하하 하하핳 야 이야 꼬벅아 야 바꾸모! 너에게 믿는다! 너에게 쏴! 왕이 쏴! 어딨냐 이 건방진 바꾸모! 어디서 쏘준거야? 뒤에서 쏴 찌로! 위장 라이플이야? 아니 나 샷건이야 샷건이구나 어쩐지 겁나 세더라 이 자식들 건방지군 꽁니! 위에 안봐요? 매물 물어 으흐흐흐! 흐흐흐흐흐흑 건방진 녀석들 어딨냐 으흐흐흑 어! 아깝다! 반응했는데 바꾸모 이 자식 덤벼라! 유성 실수로 한 번 주의해서 하나 끌일게요 자 확인해볼게요 나 24킬했다 야 야~~ 막나 갈게요 막나 어? 이기려면 라이플 가야돼 이거 라이플이 최강이야 지금 시이이이작 좀 전략적으로 해야되겠다 질냐가 아이가 질냐 질냐가 아이가 질냐 응 돌진할꺼야 응 돌진이야 왜요 홉슨 돌진하는 맛이야 응 돌진할꺼야 둘 다 꼬멍쏘는거 봐 어흑 멀리있으면 맞추기 너무 힘들다 나와라 어떻게 알았지? 야 나 오오 보고있었나? 어? 어 바쿠올 잘쏘는데 어휴 빡세 야 유성 살았다 와 이걸살아 나이스 샵건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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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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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개구 개구지 맞다 이름 오오 야 쏘여서 나왔어 이 자식 이거 이거 뭐냐 언더 위에 개구로 들어갔다 오케이 유성 아래쪽에 있어 야 건너벌어 얘네 어딨어 어딨냐 오 못찾겠네 발소리가 들리는데 사플 아아아아아 유성 잘썼다 보였다 보였다 선이 보인다 오토세이브 아아아아 아 이거 남은 시간 남은 시간 때문에 탄약 안보이던데 와 깜짝이야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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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하하하하 밥을 잘쓰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박콩 와아아 와 와 반동 개잘 잘한다 와 반동이 빡세 반동 빡세 마스 많이 내네 음 어 뭐야 아 왜 안방에 죽었지 어떡해 머리맞아 와 와 아아아 구멍 뒤돌았네 아아아 야 구멍 봤어 방금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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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아 안돼 오와하하하 저게 죽어? 야 샷건 생각보다 겁나 길다 구멍이 어딨어 아 팀킬 났다 오와 구멍 아니야 내가 죽였어 아니야 둘이 관총당 내가 총을 쐈는데 팀은 안맞아 팀은 안맞아 팀은 안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구멍한테 산턴 맞은게 맞나보다 야아아 아 이거 치솟아 막힐 치솟었다 종료떠어 아 막힐 치솟아요 자 결과 볼게요 아 이번에 우리 좀 못했는데 오 내가 비겼다 아니지 유성 하나 빼야지 어 그니까 그래서 비긴거야 그래서 아아 비겼네 야아 이걸 막발을 비기네 와아 마지막에 구멍이 샷건으로 우리 세명 잡은게 컸다 맞아 맞아 와 재밌네 개재밋다 웨어하우스 진짜 얼른 진짜